안녕하세요. 바우세미입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이냐면 클로커스 꽃이랍니다. 구정 지나고 나면 2월 초순 지나면서부터 피는 꽃인데요. 바우세미 농원에 한 400개 정도 봄되면 예쁘게 핀답니다. 오늘은 클로커스 피는 자리에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예쁘게 꽃 보려고 낙엽도 긁어주고 자라는 풀도 뽑아주고 그랬습니다. 예쁘게 꽃 필 것을 기대하면서 클로커스 자스민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이제 가을에 피면 자스민, 봄에 피면 클로커스 이래거든요. 근데 꽃 피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바우세미 농원에서 힐링하면서 오늘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냐고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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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얀 꽃도 하얀 클로커스 꽃도 예쁜 것 같아요. 보라색도 예쁘고요. 무늬 장독대에 보면서 어느 자리이냐 하면 자 눈을 크게 뜨고 보실까요? 어떤 자리이냐 하면 여기는 지금 이제 화분들이 쭉 겨울 화분들이 있죠? 눈 속에 이렇게 겨울 화분들이 지금 이제 나올 겁니다. 이 자리가 클로커스 있는 자리랍니다. 언두막 앞에요. 여기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야지 클로커스 꽃이 펼 때 예쁘게 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이제 싹이 하나씩 클로커스 싹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이 자리 다 제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가끔 이렇게 파우세미농원에서 힐링하면서 예쁘게 꽃들을 보려고 음 지금부터 클로커스 꽃 구경하세요. 노랑 황금색도 예쁘고요. 보라색도 예쁘고요. 찐보라도 예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아무리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지만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자스민 향기를 좋아한답니다. 꽃도 좋아해서 이렇게 파우세미농원에 많이 심어놨더니 항상 구정 지나면은 예쁘게 꽃이 피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더욱더 예쁘답니다. 영상 찍으면서 인증산 남긴답니다. 크로커스 꽃 예쁘지 않나요? 자 눈 감상 호강합니다. 꽃 보며 이상은 파우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